안녕하세요. 조성지입니다. 저는 방금 여수에서 이번 한국 투어 마지막 리사이트를 마쳤는데요. 원래는 28일에 서울예술전당에서 한 번 더 공연을 가질 계획이었는데 아쉽게도 취소가 되었어요. 하지만 이번 한국 투어 제가 연주생활하면서 가장 오래 한국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어떻게 보면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도 무대에 대한 갈증이 너무 있었고 정말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게 그리웠었는데 이번에 원없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저는 내년에 4월, 8월, 10월에 한국에 올 예정인데 4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월에는 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